연속낭독 한국에 들어온 후 방송사에서 만 1년을 보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방송을 통한 선교사 역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방송을 통해 보금을 소련이나 중국, 북한에 전하고 있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을 알 수 없어 궁금했다. 당시에는 그 지역들과 편지나 전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것인가? 이대로 가도 제대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허공을 향해 보금을 전하는 것 같아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방송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공산권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방송이 나간 뒤에 많은 애청자들이 편지나 엽서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고 자신들의 사연을 알려왔다. 하지만 공산권에서는 1년에 청취자로부터 편지 서너 통을 받는 게 고작이었다. 방송사에서는 거의 봉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김정한 목사님도 방송 총책임자로 불철주야 사역을 하면서도 비소와 승용차만 지원받고 월급도 없이 봉사하셨다. 나도 월급 없이 미국의 몇몇 후원자들이 헌금을 해줘서 겨우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다른 일반 가정처럼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겐 항상 미안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곤 했는데 항상 가는 집이 갈비집이었다. 보통은 갈비집에 가면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냉면을 먹는데 우리는 언제나 냉면만 먹었다. 그날도 갈비집을 갔는데 둘째가 군침을 삼키며 말했다. 아빠, 남들은 다 고기를 먹고 냉면을 먹는데 왜 우린 항상 냉면만 먹어? 우리도 고기 먹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목이 맸다. 그날 먹었던 냉면이 무슨 맛이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이들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많이 먹을 때인데 제대로 못해주는 상황이 한스러웠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아이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 엄마 앞에서는 더 씩씩하게 잘 뛰놀았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맘이 얼마나 착잡했는지 모른다. 아이들이 잘 버텨준다 해도 가난한 상황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한국 사역 2년 차 때의 일이다. 방송을 통한 사역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그럴수록 북방 성교에 대한 의지와 사역에 대한 비전은 커져갔다. 힘든 일이 계속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단련시켜 크게 쓰실 거라는 믿음도 더욱 굳어져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로 증거할 수 있게 됐다. 1978년부터 중국 정부는 경제체제 개혁을 결정했다. 동시에 대외 개방 정책도 시작했다. 그 영향이 우리 방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소련, 북한의 청취자가 보낸 편지는 1년에 불과 선호통밖에 안 됐다. 그나마 그것도 홍콩이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다. 그곳 청취자들도 극동방송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공산국가의 개방 정책과 함께 점차 그 수가 늘더니 1979년도에 접어들어서는 하루에 몇십 통씩으로 늘어났다. 우리들은 그동안의 수고가 이제 빛을 보게 됐다며 완전 축제 분위기였다. 1979년 그 해만도 공산권에서 무려 2만 2천 통 가까운 청취자 편지가 도착했다. 기다리던 봇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그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희망이 보였다. 당장이라도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중국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청취자들을 신방하고 양육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 정식 국교가 체결되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다. 안타까웠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미국 영주권자였다. 미국에 있을 때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앞으로 더 자유롭게 공산권 선교를 위한 도구로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민권을 받기 위해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미국에 가서 시민권으로도 자유롭게 그토록 기도해오던 공산권 선교와 북한 선교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1980년 나는 다시 미국으로 가야 했다. 선교를 위해 중국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연속 낭독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38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고은정이었습니다. 연속 낭독 한글자막 by 한효정